갑자기 재난문자가 와가지고 또 끊겨버렸어요. 죄송합니다. GIST DO SHOWN BE THE FATERN HEAR VALT. 여기서 지금 FATERN이 풀리되어가지고 GIST는 원래 이 GEN 동사가 몸이 지금 A 부분이 바뀐거죠. 그래서 DU GIST 이렇게 된겁니다. GIST DO SHOWN BE THE FATERN. DU는 남편을 서로 말을 놓으니까요. 당신 다시 TV 보네요. HER VALT TV 보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BAN 언제 GIST MAH NICHT FATERN. 당신은 언제? NICHT TV를 보지 않나. 안 나요. 당신은 언제 TV 한 번 안 볼래요. TV를 계속 본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MAN이 뭐랍니까. Aber ich sehe doch nicht oft fern. 남편이. Aber ich sehe doch nicht oft fern. Aber 하지만 ich sehe doch nicht oft fern. 자주 뭐뭐 하지는 않는다. 자주 TV 보지는 않는다. fern이 분리됐죠. Ich arbeite den ganzen Tag. 나는 den ganzen Tag. 하루 종일. Arbeite. 일을 하고. Und. 그리고 GIST MAH NICHT. nur am Abend fern. nur am Abend. 단지 저녁에만. nur 하면 영어 only죠. 단지 am Abend. 저녁에만 f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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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T MAH NICHT TV를 본다. Ja, ja. Und was siehst du dir an? Ja, ja. 그래요, 그래요. 은. 그리고 was siehst du dir an? 그리고 당신은 was. 영어 was이죠. 무엇을? 자, anjien입니다. 그냥 jien 하면은. 본다 이 말인데요. 안 이라는 분리전치를 붙으면. 안은 접촉의 영어입니다. 주목해서 본다. 아주 주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당신은. 어? 무엇을? 자. 안이 분리되었고. 그 다음에 jien이 du니까. 진짜 지스트로 바뀌었죠. 이 뒤에는 제기된 명사 삼격입니다. du의 삼격. 그래서. 어. 당신은. 무엇을 항상 그렇게. 어? 주목해서 본느냐 하면. FOOST BALL. FOOST BALL. FOOST BALL. 축구. 축구. 그리고 축구. 보인다. FOOST BALL. FOOST BALL. FOOST BALL. FOOST BALL. 어? 맨날 축구만 보냐. 이 말이죠. FOOST BALL. FOOST BALL. 자, 그 다음. SPIEL DOCH SELFST FOOST BALL. SPIEL DOCH ZELFST FOOST BALL. 자, 보인이. 이렇게 TV만 보지 말고. ZELFST. 영어의 셀프입니다. 스스로. ZELFST. 스스로 축구를 해라. 자. SPIEL LAND. 농사가 영어의 플레임입니다. SPIEL LAND. 그죠? SPIEL LAND. 그래서. DO. 일단은 SPIELST 인데. DO에 대한 명령은 항상 끝에 빼죠. 그래서 SPIEL만 쓴 거에요. SPIEL LAND. 하지만. ZELFST. 당신 좀 스스로가. FOOST BALL. 축구를 해봐라. 앉아서. 운동도 안 되는 거. 앉아서. 뒤만 보지 말고. 직접 해라. 자. 그러니까. 남편이. I? FOOST BALL? 응? Ich? 내가? FOOST BALL? 축구? Nein. 아아. 안 돼. Ich spiele nicht gern FOOST BALL. 자. Ich spiele nicht gern FOOST BALL. 나는 축구를 nicht gern입니다. 즐겨 하지 않는다. 보는 것만 좋아하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즐겨 안 한다. 그러니까 부인이. 쩝! 이랍니다. 그쵸. 사실은. 건강을 위해서는 직접 하는 게 좋은데. 보는 것은 별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여러분? 프라우부터 한번 해봅시다. Lektion 6. E1 und 2. Gespräch 1. 따라해보세요. 이제 부인이. 응? 당신 벌써 또 TV 보느냐. 맞죠? Siehst du schon wieder fern, Herbert? Siehst du schon wieder fern, Herbert? 언제 한번 당신은 언제 TV를 Deutsch 안 보느냐? wann siehst du mal nicht fern? 남편이. 하지만 나는 자주 TV 보지는 않잖아. 하지만 나는 자주 TV 보지는 않잖아.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뭘 그렇게 주셔서 봐요. 당신은. 당신이 항상. 이렇게 눈이 뚫어져서 보는 것은. Fußball. Fußball. Spiel doch selbst Fußball. 자, 남편이. 내가 축구를? 아니야. ich? Fußball? Nein. 난 축구를 즐겨ю. 난 축구를 즐기지 않아. ich spiele nicht gern Fußball. ich spiele nicht gern Fußball. 피트와 안디 두사람의 대화입니다. 피트와 안디 어떻게 지내 요즘 어때 안녕 피트 고마워 잘 지내 비스투 오프 자주 여기에 임 슈빔밭 수영장에 비스투 있느냐 즉 자주 이 수영장 여기 수영장이 자주 오니 말이죠 야 sehr oft 아주 자주 나는 아주 즐겨 수영을 한다 절교 수영을 한다 und du? 그리고 너는? ich nicht 나는 아니야 ich bin nur heute hier weil 나는 nur heute 단지 오늘 오늘만 hier 오늘만 여기 와 weil 왜냐하면 weil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죠 meine Fußballfreunde sind jetzt in der Türkei du? komm doch auch mal zum Fußball spielen komm doch auch mal komm 역시 이제 콤맹동사가 원형인데, 둘 때는 콤스트죠. 스터를 뺀겁니다. 콤을 쓴거니까 명령이죠. 와의 말이죠. 콤, 도. 하지만 아우크 말 또한 한번쯤 와봐의 말입니다. 어디에 좀 축구하러 한번 와봐. che.iele. als-tu. 그래서 영어의 유-노 음악이hand Ne, Als-tu. 지금은 그 공간에서 сколько 영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alive라는 Davies.bn 동사랑 알다 할 때 Biesen 이 불규칙적이 있죠. Ich weiß Duo wijst 이렇게 되죠. 와우 당신이란 말인 jump 여기있죠 아 네,아 알다시피 축구를 그렇게zelgy하지 않아 ich schwimme lieber 나는 슈비메 수영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리버니까. 오히려 수영하는 것을 더 좋아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따라해봅시다. 안녕 안디 안녕하세요 안디 안녕 안디 안녕 안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핏 고마워 잘 지내 감사합니다 너 종종 여기 수영장에 오니? 비스투 오프퓨어 이맘 수영장에 오니? 비스투 오프퓨어 이맘 수영장에 오니? 비스투 오프퓨어 이맘 수영장에 오니? 그래 아주 자주 온다 다같이 나는 아주 즐겨 수영을 해 나는 아주 즐거운 거에요 나는 단지 오늘만 여기 온거야 왜냐면 내 축구 친구들이 지금 덕에 가있어 자 한번 축구하러 와 응 알다시피 나는 축구를 그렇게 즐겨 하지 않아 나는 수영을 더 즐겨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거 들어볼까요 세 번째 키 잠깐만요 아까 여기 75 네 그쵸? 여기로 치우시고 자 치우시고 Gespräch 3 자 리자 전화받죠 헬로 마마 엄맙니다 헬로 리자 안녕 리자야 Here is mama Here is mama 여기 엄마야 아 헬로 마마 아 안녕 엄마 비 쉬운 비 쉬운 영어를 치면 how beautiful 입니다 그죠 얼마나 좋냐 이 말입니다 엄마하고 오래간만 통화했죠 아 너무 좋다 뭐 이런 의미 있죠 비 쉬운 비게트 에스 디어 비게트 에스 디어 비게트 에스 디어 비게트 어떻게 지내세요 이 말이죠 엄마니까 서로 말을 놓으니까 두니까 디어를 쓰는 겁니다 그죠 비게트 에스 디어 어떻게 지내요 굿굿 땅켓 굿굿 땅켓 잘 지내 고마워 두 건스두 암 너 건스두 암 존 탁 자 암 존 탁 일요일에 너 오느냐 이 말 고해 ich 고해 내가 요리를 해 고해 동사죠 하 ich hab 갑자기 목소리가 팍 쫙 깔리네요 그죠 리자가 하 ich hab ich hab 에스 를 줄인 말입니다 나는 에스 그것을 가진다 즉 뭔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요 에스는 뭔가 있겠죠 뭐 약속이라든지 그죠 디 비 döner 디 비 döner döner 같은 뭐 뭐 뭐 also das gibt's doch nicht ALSO 아 그래서 das gibt's es doch nicht 자 gift es 를 줄인 말입니다 gifts gift es 는 as gift 는 영어에 대어리자고가 되죠 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됩니다 존재 안한다 없다 이 말은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schon drei 드라이 자 3대 0 뭐 뭐 보고 있는건요 schon drei zu null drei zu null 벌써 3대 0이네 아마 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알죠 아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벌써 3대 0이네 엄마가 뭐 말하는데 지금 딴 점 피우는 거예요 그죠 hello Lisa where's to you hello Lisa where's to you 아니 리자야 너 듣고 있니 where's to you 이건 원래 주 회린이 동사원행입니다 그냥 회린 해도 듣는단 말이지만 주가 붙으면 어디어디로 이게 방향이니까 주목해서 듣고 있느냐 경청하고 있느냐 주가 붙었으니까 그죠 주가 불리지 않으니까 뒤로 간 거예요 where's to you 너 귀담아 듣고 있니 이 말이죠 ich koche am sonntag ich koche am sonntag 내가 일요일에 요리해 jag was machst du denn jag jag en 동사인데 du에 대한 명령이니까 jagst 그 sot을 뺏죠 jag 말해라 was machst du denn 대체 너 뭘 하고 있니 그러니까 리자가 ich lese und sehe fern ich leze 나는 책을 읽고 그리고 tv를 보고 있습니다 fernsehen인데 fernsehen인데 아까 이거는 책을 읽는 부분이고 알죠 해가지고 das gibt's doch nicht 이런거는 축구 보면서 하는 얘기 아 이런게 있어도 안 되는데 벌써 3 대 0이네 뭐 이런 말 하죠 자 그 다음 엄마가 du telefonist jetzt mit deine Mutter 엄마가 좀 화가 났어요 du telefonist 너 전화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yes 지금 너 지금 전화하고 있는데 du telefonist yes 누구와 mit 무트죠 어머니와 함께 누구의 엄마입니까 다인 무트입니다 너의 엄마 이제 다이너 된거는 무트가 원래 부정관사로 치면 아이네무트입니다 여성명사니까 근데 이제 미트가 삼격집에서 인사해요 그러니까 삼격집에서 인사해요 아이네 아이네 아이너 아이너 세 번째 아이너를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너의 엄마라고 하니까 이렇게 쓴 거죠 다이네무트 너 지금 너의 엄마하고 전화하고 있잖아 리자가 자 ich lese siehe fern und telefoniere 자 예 ich lese 라는 책을 읽고 siehe fern tv 를 보고 und telefonieren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어요 세 개를 동시에 하고 있대 엄마가 열 받겠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더 따라 읽어봅시다 아이네무트입니다 회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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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엄마 아이네round 여름 엄마 안녕 안녕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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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요리해, 한글. 자, 그 다음 따라하세요. 자, 여러분, 3 대 0, 3, 그 다음에 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세요. 너 귀도 한번 듣고 있니? 내가 일요일에 요리를 해. 말해 봐, 너 대체 뭐 하고 있니? 말해 봐. 말해 봐. 말해 봐. 말해 봐. 말해 봐. 말해 봐. 자, 독일이나 우리나 부모님들 말 잘 안 듣지. 말해 봐.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본 내용을 토대로 한번 해 봅시다. 자, 잠깐만요. 자, 먼저. 자, 배입니다. 남편이 축구만 책 보니까 여자 부인의 franga가 조금 그랬죠? 그 다음에 GESHBRECHTWEIN은 그러면 BILT은 뭐예요? SUBINBAT가 아까 나온 거 아닙니까? 수영장에서 그죠? 체겠죠. 그 다음에 GESHBRECHTWEIN 마지막에 딸 리자하고 엄마 대화한 거는 뭐겠어요? 아죠. 아. 그죠? 아 이게 이제 보세요. TV보고 책을 읽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대화, 이 그림 맞추는 거는 사실 중요하게 알고 우리가 그 텍스트 대화를 듣고 읽을 줄 알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GESHBRECHTWEIN 보세요. GESHBRECHTWEIN가 오더 파일이 틀렸느냐? WHERE IN지 NO I AM을 한 번 더 듣고 표시해 봐라. 우리가 아까 방금 들었던 내용을 한 번 더 듣고 표시해 봐라. 아. 한 번 더 들을까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복습 삼아 시간도 많으니까 한 번 더 들읍시다. 자. 잠깐. 아까 그러면. 아. 잘생각한 한번 더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더 들을려고, 그죠? A1부터니까. 자. 73이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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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ktion 6. E1 und 2. Gespräch 1. Siehst du schon wieder fern, Herbert? Wann siehst du mal nicht fern? 저는 더 많이 오래 사랑해요. 나는 것은 봤을orsa 조금은 베개하는 것 같지만 뭐 обыч과는거 opera? Apуль야? 스포를 정말 자랑 좀 더 자유롭다. 난? 화살? Id. 사실 지금 스포를 두 Sacred. 자, 그 다음에 잘 못 끊고, 그 다음에 대화... Gespräch 2. 잘 오죠? 출발.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왜냐하면... 제 축하의 친구들 지금 한국에 있는 축하의 친구들. 꼭 한번 더 축하해 볼게요. 아, 알지. 내가 너무 좋아해 볼게요. 내가 더 좋아해 볼게요. 내가 더 좋아해 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번째. Gespräch 3. 3번째. 안녕? 안녕? Lisa? 여기 엄마. 아! 엄마. 안녕! 어떻게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 저녁? 제가 밥을 먹어요. 하. 제가 밥. 디디. 디디. 아니. 그것도 없죠. 3-0. 안녕하세요. Lisa, 말하자면. 뭐하시겠습니까? 글씨를 읽고. 당신을 전화해 주셨습니다. 글씨를 읽고 읽고 전화해 주셨습니다. 자. 글씨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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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해 주세요. 헬베트가 낮에 일을 하고, 그리고 Am Abend, 저녁에 TV를 본다. 아니죠. Falsch 입니다. 낮에 하는게 아니고, 하루 종일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 그게 아니고, 다시 봅시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만 TV를 본다. 하루 종일 일을 한다는 말은 결국 낮에도 한다는 말이니까 이거는 Richtig, 그죠? Richtig로 해주는게 맞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Helvet는 nicht gern, 즐겨 하지 않는다, Fußball. 축구를 즐겨 하지 않는다. 맞죠?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를 즐겨 하지 않는데, 이건 확신이 맞죠? 자기가 대화 아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Ich will nicht gern, Fußball.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 그 다음, Geschwärtschweig. 두 번째 대화. Pete schwimmt gern. Pete는 수영을 즐겨 한다. 아까 Pete가 얘잖아. 그죠? 아주 즐겨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죠? Richtig. 그 다음, Andi und Peter spielen nicht gern, Fußball. Andi und Peter spielen nicht gern, Fußball. Andi und Peter spielen nicht gern, 축구를 즐겨 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Andi는 축구를 즐겨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Falsch. 자 그 다음, Lisa's Mama kommt am Jontag. Lisa의 어머니가, 엄마가 일요일에 온다. 엄마가 오는 건 아니죠? Falsch. 그죠? 리자 리스트. 리자는 책을 읽고 있다. 그리고 G2Fell은 TV를 보고 있고 온 텔레폰이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맞죠? 세 개 동시에 하고 있잖아. 그죠? 하여튼, 대단한, 엄마가 전화했는데, 잠깐 끊으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만화는 말씀 알겠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죠? 자, 됐습니다. 우리가 육과 뒤에 이제 뭐, 간단하게 총 정리하는 부분인데, Schuil은 이제 놀이란 말입니다. 그죠? 놀이. 놀이인데, Mahenge 그룹, 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또 슈라이베 쓰고 문장을, 혹은 질문을 써봐라. 그리고 이제 그 문장들을 각 부분으로 잘라라. 그리고 잘라 가지고, 그 문장들을 다른 그룹한테 주어라. 그리고, 그 그룹은 그 문장들을 다시 함께 합쳐 가지고, 또 그것을 플래카드 위에다가 붙여라. 이렇게 자른 그룹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문장을 만든 거예요. 도라이. 도라이. 이름이 도라이. 우리말로 하면 이상한, 도라이 되어버리는데, 그죠? 도라이 아르바이텟. 도라이는 일을 한다. 호이테. 오늘. 저녁 6시까지. 오늘 일을 한다. 이름이 좀 웃겨요. 도라이. 이렇게 해봐라 이 말인데,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일종의 놀이로 하면 해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활동과 취미. Einkaufen gehen 하면, 장보러 간다. 쇼핑하러 간다. 그죠? 나는 장보러 간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오늘 간다 합시다. 오늘. ich gehe. 그 다음에, Einkaufen이 이제 뒤로 가야 돼요. 그죠? 언제 가느냐? heute. 오늘. 나는 오늘. Einkaufen 하러 간다. 장보러 간다. 이렇게 적어 주겠지요. Elternfreunde versuchen. 누구 방문한다. 나는 나의 부모님을 방문한다 합시다. 나는 방문한다. 누구를? 나의 부모님을. meine Elter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Ferrenzen TV 본다. 이건 이제 분리되는 거죠. 나는 TV 본다. Ich zie Ferren. 나는 뭐 저녁 일곱시에 TV 본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Ich zie um sieben wo. 일곱시에 Ferren. 이 분리되어, Ferren이 들어가야 돼요. TV를 보면 되면. 만약에 두 를 쓰면은 너가 TV를 본다면. 두 는. 이 젠이 이제 바뀌어야 되죠. 몸이. 두. 지스트. 저녁에 본다 합시다. I'm Abend. 난 저녁에. 그 다음에 Ferren. 나는 저녁에 TV를 본다. 너는. Ferren. 두니까 지스트. 이렇게 바뀌죠. 일 때는 지트. 그죠? 이런 건 주의해야 되고. Da vor eben. 선호하는 겁니다. 혹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Ich leze gerne. 나는 절개 책을 읽는다. 음악을 절개된다. 나는 음악을 듣는다. 절개된다. 이런 식으로. Gerren을 넣으면 절개한다. 나도 역시 그렇다. ich auch. 동의할 때. 나는 아이다 하면 ich nicht. 난 아이다. 시간과 관련된 부사들이 나왔죠. heute, 오늘, morgen, 내일, 내일 또 지나면 모레죠. übermorgen, 모레 이런식으로. 시간과 관련될 때 immer 하면 영어의 always 입니다. 항상 immer. oft, 자주, 종종, 자주 이런 뜻이죠. 많이 말, 이따금씩. 간혹 그때. 아까 우리가 heute 모르겠나, wir 모르겠나 했는데 또 있죠. jetzt, 지금, 또 나중에 하면 schwät. 정각 몇 시 하면 um, uo. 예를 들어 정각 2 시. um, zwei, uo. 이런식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동조한 것도 나도 역시 그렇다. ich auch. 혹은 ja stimmt. 그래 맞다. 뭐 이런 말. 아닐 때는 나는 아니다. ich nicht. 혹은 nein을 쓸 수도 있죠. nein. das ist was.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선 표현자를 여기 이제 복습을 결국 한 겁니다. 어쨌든 육과는 아마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사실은 육과까지가 최대한의 진도가 육과까지 입니다. 과에서 그렇게 정해서 저번 학교도 육과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진도는 이미 끝난 거고 이제 남은 부분은 사실은 복습하는 건데 오프라인 때는 같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론적인 연습도 하고 간단한 테스트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 학기엔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서 어... 저보다 얘기했다시피 아마 어... 오프라인 때는 어쨌든 기말고사 칠 겁니다. 그렇죠? 어... 수시 고사는 제가 온라인으로 한번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이 수업 들을 때쯤은 여러분이 쳤을 거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마지막 그 과이기 때문에. 자, 추후에 또 제가 올릴 때 공지를 하든지 하고 여러분한테 수업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진도는 이제 육과까지 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 또 다음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